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 아니에요? 네 그래요. 오랜만에 뵙네요. 오랜만에 촬영하는데 제가 오늘 어떤 질문을 가져왔냐면 선생님 점사 보시는 스타일 자체가 되게 조금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? 좀 신기하더라고요. 신점. 신점으로 점사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신점이란 정확히 어떤 건가요? 신점이라는 건 신점이나 영점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. 똑같은 말이고 신을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신을 봤고 나서 영적으로 보는 게 신점이라고 그러는데 배워서 하는 점사가 아니죠. 생년월일을 넣지 않고도 점을 볼 수 있는 건가요? 네네. 근데 생년월일을 넣지 않고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사진으로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. 사진으로만 봐야 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무슨 숫자를 봐야만 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점사를 보러 간다 하면 생년월일 그리고 태어난 시까지 주로 들고서 점사를 보러 가잖아요. 생년월일이 없어도 정확한 점사가 나올 수가 있나요? 모르겠어요. 다른 선생님들. 신들은 여러 각신이라 보는 스타일들이 다 틀린데 저는 그냥 들어오셨을 때 그냥 봐드릴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저는 철학적으로는 모르지만 생년월일을 물어볼 때 있어요. 생년월일을 물어봐서 그냥 그 기운으로 보거든요.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름, 나이하고 또 이름만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게 뭐가 맞다라고는 솔직히 말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. 선생님은 그러면 점사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? 음... 뭐로 보든지 간에 뭐 철학으로 보든 뭐든 보는지 간에 그냥 손님이 답답한 게 있을 때 오셨든가 답답한 게 있어서 오시잖아요. 그런 마음들이 다 풀리고 가셨을 때가 그냥 가장 잘 봐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. 예를 들면은 손님이 몸 어디가 예를 들면 암에 걸린 손님이 왔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? 암에 걸린 손님이 딱 오실 거다 그러면 뭐 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헛구역질이 난다든가 아니면 뭐 좀 체한 느낌? 아니면 이제 좀 설사, 말해도 그러지만 설사 같은 게 좀 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걸 직위 받는다고 표현하는 건가요? 아... 예를 들면 뭐 사랑, 사랑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그런 분들이 오시면 주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? 사랑 때문에 오시는 분들? 그러면은 뭐 남자 때문에 왔다 그러면 그냥 영적으로 오시기 전에 아 남자 때문에 왔다 이게 영적으로 떠요. 아니면 뭐 여자 때문에 왔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는 거죠. 저희는. 아 그렇구나.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. 선생님도 점사를 보시다가 선생님도 신기한 경우가 좀 있으세요? 있죠. 아 그래요? 네 있어요. 아 진짜 이게 맞구나 이럴 때 있고 아 신기하다 이럴 때도 있어요. 아 근데 이게 전화로도 점사를 많이 보시잖아요. 네. 전화점사로도 이런 목소리로만 듣고 이렇게 점사를 보는 건데도 그게 신점 0.1이 가능한가요? 가능하죠. 전화점사로 본다 해서 못 보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왜냐면 손님이 오도 나눠도 우리는 영으로 보는 거잖아요. 그 목소리에 그 기운만으로도 전화점사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저 같은 경우도 전화점사도 봐요. 아 목소리도 그러면은 사람의 기운이 있는 건가요? 목소리에 따라 이제 그 0쪽으로 이제 0을 띄면서 이제 보는 거죠. 그 사람 목소리를 듣고 0쪽으로 이제 듣는 거죠. 보는 거죠. 아 선생님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점을 부르고 올 거 아니에요? 네. 그럼 온다 그러면은 고민을 바로 딱딱 맞출 자신이 있으신가요? 음 글쎄요. 100% 다 맞출 수 있다는 거는 거짓말이고요. 그래도 한 80-90% 정도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되게 솔직하시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저는 gesam Daiby, 고생하wyn을 먹으 Jungle. 앞으로는 거짓말이 İs вс 오빠가 한글자막 by 한효정